지금 배타고 비용시간은 2시 40분 배타고 지금 청어잡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나가고 있습니다 가함에게 만들 청어 청어잡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어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청어잡입니다 보람차 시원하네요 잠이 합긴다 잠이 합긴다 보이시나요? 푸세요 푸세요 네 바다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배달리고 있는거 보이시죠 배달리고 있는거 느끼십니까 이야 청어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절로 지금 청어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절로 지금 청어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시 한 50분 정도 됐었습니다 한 30분에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바다 바다 나가서 이제 묵 묵뼈를 딱 해놓은 자리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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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끓어올리면 청어가 이제 청어가 배려집니다 배타고 지금 청어잡으로 바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어잡에 청어잡으로 선택해 주십니까 청어잡으로 청어잡으로 가고 청어잡으로 아, 바람이 많이 봅니다. 자,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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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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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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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믹이 집에서 좀 갖다주고 이거 집에서 요리도 좀 해묻고 이러려고 오늘 잡아온 청와들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고생 엄청 하시네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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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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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투데이 먹으러니까 왜 쪘냐고 물었잖아 먼저먼저 쥐러 갔잖아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procrastinate speeds up inside compare ämä 오늘 새벽에 꼭두새벽에 나가갖고 강아매기 만든다고 받아온 청어로 오늘 활청어 이걸로 지금 손질해갖고 해무침 했습니다 보십쇼 비주얼 청어 해무침입니다 청어 해입니다 두 가구는 우리 가게 갖고 오고 열아홉 가구는 저희 강아매기집에 강아매기 만들으라고 지금 갖다줬습니다 청어입니다 이 뭐야 가뿌나 이 뭐야 이 뭐라 하지와